안녕하세요. 미드전의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는 이미지 업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목표는 8K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 업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생성형 AI 이전 시대에는 잘 모르는 단어였어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단어 정도쯤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리사이즈라는 단어일 거예요. 리사이즈는 보통 다운사이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걸 말하곤 하죠.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개의 픽셀을 1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이렇게 하나의 픽셀로 만드는 겁니다. 리사이즈에도 다양한 로직들이 있는데 이 4개의 픽셀을 적당히 중간 값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작게 만드는 거죠. 이전 페이지에 보여줬던 고양이의 코 부분입니다. 이거 갑자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죠. 이거를 리사이즈, 사이즈를 줄인다. 이게 리사이즈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업스케일은 이런 리사이즈와 개념적으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업스케일은 이런 1개의 픽셀을 이렇게 4개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생성형 AI 이전에는 이 업스케일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4개의 같은 색으로 이런 식으로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제로 확대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사이즈만 키운다면 화질 개선이 없이 단순하게 사이즈만 커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강제로 2배로 키운 거였는데 기존 업스케일 로직에서도 이 부분을 화질을 조금 개선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기는 합니다. AI 시대 전에 이런 업스케일은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한계는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AI 업스케일이라는 분야가 나왔고 요즘 업스케일이라고 이야기 되는 건 100% AI 업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의 픽셀을 2배로 확대됐을 때 나머지 픽셀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시처럼 하나의 픽셀을 참조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다른 또 원본을 참조해서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이 픽셀과 주변 픽셀의 중간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화질을 개선하는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미드전의 업스케일을 활용을 해서 이 원본을 2배 크기로 키운 원본인데 이게 화면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좀 더 또렷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리사이즈가 일반적인 시절에는 원본이라고 하면 큰 이미지를 의미했고 이걸 리사이즈를 해서 작은 이미지를 만든다 라고 사용이 됐고 원본은 큰 이미지를 의미했어요. 생성형 업스케일을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이 원본의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큰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를 또 다른 원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작은 이미지를 업스케일의 원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미드전의에서는 기본적으로 2배로 업스케일을 지원하고 업스케일 방법이 2개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미드전의 이미지 뷰 페이지인 이 라이트 박스에 접속해 보시면 이쪽에 업스케일로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혹시 이게 안 보일 때는 모어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업스케일이 꺼져 있으면 여기 버튼이 안 보입니다. 모어 옵션을 클릭을 하고 업스케일을 켜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세요. 업스케일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차이는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업스케일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도 클릭하시면 업스케일이 실행이 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하면 이렇게 업스케일 S가 서브틀이고 업스케일 C가 크리에이티브 업스케일이에요. 미드전이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액션을 하면 보통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스케일의 경우는 한 장의 이미지만 생성이 됩니다. 미드전이 가로 세로 비율의 기본값인 1대 1을 기준으로 할 때 생성된 이미지는 1024x1024 픽셀입니다. 그리고 이걸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 2048x2048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1024x1024 이미지를 1K, 2048x2048을 2K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가 생성된 원본입니다. 업스케일 서브틀을 실행시킨 결과물입니다.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를 실행시킨 결과물입니다. 실사 이미지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업스케일 서브틀의 결과물이고 이 이미지가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의 결과물입니다. 업스케일 서브틀이고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약간의 차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클로즈업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해보면 이런 원본을 업스케일 서브틀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업스케일 서브틀이고 이것이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의 결과물이에요. 약간의 차이 나는 거 좀 보이시죠? 100%로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두 장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업스케일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의 차이를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해서 확인하기는 힘들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화면으로 두 개를 겹쳐서 확인하시면 그 차이를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미드전에서 제공하는 업스케일 서브틀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최대한 유지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에서 10% 정도로 이미지를 살짝 수정을 해줍니다. 이 수정의 방향은 특별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수정이 됩니다. 왼쪽 이미지가 업스케일 서브틀의 결과물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의 결과물입니다.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 쪽이 고양이를 한 번쯤 빗질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런 털이라든지 머리 쪽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 업스케일 서브틀과 크리에이티브는 확실히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보정이 살짝 되는 느낌으로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종류의 캐릭터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복슬복슬하고 이런 거친 부분 때문에 이 이미지를 선택하셨다면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업스케일 서브틀을 사용하셔서 그 느낌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드전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업스케일러를 사용해서 2048, 2048, 2K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업스케일이 필요할 때는 미드전이 외부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업스케일러는 유료 버전에서는 매그니픽과 토파지고 무료 버전으로는 엣지 HD와 스케일리가 있습니다. 유료 업스케일러로 가장 유명한 매그니픽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이건 업스케일이라기보다는 거의 새로 생성한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이런 성능이 필요하시면 매그니픽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매그니픽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러라기보다는 디테일러라고 외곽선을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매그니픽과 토파지가 성능은 정말 좋지만 유료라서 정말 비쌉니다. 매그니픽 서비스를 보고 굉장히 비싼데 정말 돈값은 한다 라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업스케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설픈 유료 업스케일러 쓰지 마시고 확실히 돈값하는 이 두 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알아볼 서드파트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업스케일러를 알아볼 건데 엣지 HD 같은 경우에는 미드전위 코리아 운영진 김근진님이 미드전위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세요. 이전 영상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여기에 다뤄놨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엣지 H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엣지 HD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업스케일과 네 배 업스케일을 지원을 합니다. 이 두 배 업스케일의 로직과 네 배 업스케일 로직이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엣지 HD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두 배 업스케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배 업스케일이 완료된 이미지를 다시 또 업스케일을 하고 싶으면 또 여기서 두 배 업스케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두 배 업스케일 된 결과물이 나오는데 화면상엔 차이가 없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업스케일이 된 이미지고 그 두 배 업스케일이 된 이미지를 다시 두 배 업스케일을 해서 원본과 비교해 보면 이건 여덟 배 업스케일 된 이미지입니다. 업스케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져 있습니다. 업스케일이 데모를 한번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하면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이런 밤하늘에 흐린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매그니픽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수준으로 업스케일을 한다면 업스케일이 같은 경우에는 딱 업스케일에만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업스케일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충전한 유료 버전이고 무료로 업스케일이를 사용하시려면 데스크답을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이의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리눅스 버전도 있고 맥OS, 윈도우 버전도 있는데 맥O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맥 앱 스토어로 연결이 돼서 12.99달러짜리 유료 버전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무료 맥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이 드롭다운 박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맥OS용 프리용 DMZ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무료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스케일러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에 스텝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화면에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바로 이미지가 입력이 됩니다. 특별한 설정 없이 여기 2048, 2048을 4096, 4096 사이즈로 키운다는 이 업스케일 버튼을 클릭해주면 해당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 업스케일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설정을 조금 알아보면 업스케일 방법에 AI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업스케일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엔 업스케일 스탠다드가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실사 이미지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트웍 같은 경우엔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아트가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도 특정 상황에서 좀 더 잘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을 2배, 3배, 4배, 5배까지 이렇게 조절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5배 이상은 보시면 이렇게 경고 표시 뜨죠. 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배까지가 안정적으로 업스케일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리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업스케일리라고 해서 현재 설정된 스케일을 두 번 연속해서 실행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뒤에 다를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업스케일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배치 업스케일리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바뀌는데 폴더를 선택하시면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업스케일 시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파일들을 업스케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유료와 무료 업스케일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당 프로그램들의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핵심인 베스트 워크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픽셀을 두 배인 경우에는 이렇게 4배로 생성하게 됩니다. 4배의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픽셀을 16개의 픽셀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픽셀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외곽 픽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픽셀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 내부 픽셀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거리가 있게 됩니다. 픽셀 간에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해서 이 해당 픽셀들이 이상하게 생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4배의 업스케일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생성하는 데 한계를 겪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엔 화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업스케일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드전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미드전이 업스케일러를 이용해서 2K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원본을 서드파트 업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서 2배씩 2배씩 차근차근 업스케일을 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보셨던 것처럼 업스케일 프로그램마다 한꺼번에 4배 그 이상도 지원을 하지만 이전 페이지에 설명한 내용처럼 차근차근 하시면 화질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더블업스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4배로 업스케일을 하는 것보다 2배를 실행하고 더블업스케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2배 2배로 업스케일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8K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A0까지 인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화했던 결과물이 아트웍이나 그림 스타일이 아니었고 실사 사진 스타일이었는데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K 이미지 업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리사이즈를 사용할 때도 한 번에 확 줄이지 말고 계단식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데 업스케일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업스케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차근차근입니다. 왜 이 발자국 단어를 갖고 왔는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이 업스케일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나는 작업이어서 작은 이미지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2배씩 2배씩 키워서 품질을 유지한 결과물이 실제 인쇄를 해보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업스케일 프로그램들에서 반복작업을 자동으로 지원하니까 그런 자동작업들 사용하셔서 차근차근 업스케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발자국 단어 차근차근과 함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채널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유튜브 시작한지 두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4천명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자 4천명 기념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채널 라이브는 사실은 3천명일 때 진행하려고 하다가 3천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넘어버리고 어... 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는데 요번도 마찬가지로 아... 5천명에서 할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위 분들이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4천명 기념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0월 18일 4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라이브 장소가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진행을 하게 돼서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좌석이 조금 준비가 돼 있어요. 작은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더보게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20분 정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착세는 20분이니까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노쇼가 가장 큰 적이죠. 노쇼 방지를 위해서 약간의 회비를 받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 저는 구독자분들을 믿고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도 부탁드리지만 꼭 오셔야 됩니다. 구독자 4천명 기념 라이브 소식을 끝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